안녕하세요 댄스 조화 강사 문혜진입니다. 오늘은 성미의 주인공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처음에는 의자에 앉으시는데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계셨다가 가사가 시작될 때부터 가슴을 쿵 하면서 들었다가 머리를 숙였다가 업 해주신 다음에 어깨 오른쪽 왼쪽 해주신 다음에 손을 천천히 머리부터 쓸어내리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넷 가슴 바운스 해주신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옆으로 꼬아서 텃받침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손이랑 다리랑 오픈 해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신 다음에 의자 뒤로 가셔서 의자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발 먼저 그 다음에 왼쪽 꼬신 다음에 오른발 쭉 빼시면서 시선이랑 같이 천천히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뒤로 턴 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발 올리시고 허리 손 한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쭉 제쳤다가 포즈 해주시고 올라가시는데 뒤로 보고 올라가셔서 엉덩이를 쭉 동그라미 그리시고 다시 정면 오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두 손 모아서 쭉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손 뿌리치고 왼손 뿌리치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말아서 왼손이 위로 오게 해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뒤 옮겨주시고 오른쪽부터 하나 둘 그 다음에 치마를 친다는 생각으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 쭉 내렸다가 엉덩이 쓸어서 앞으로 쿵 기다렸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다시 손을 위에서 내려주시고 자리 정리 이렇게 여기까지 카운트로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앉으신 다음에 가사가 시작되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자에서 성미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하나 둘, 셋 약간 한국무용 하시듯이 추면 되다가 손을 꼬아서 위로 조금만 올렸다가 다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손으로 얼굴 가리셨다가 이 손 뒤로 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다시 손 정리해주시고 앉으시면서 왼쪽부터 하나 둘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 일어나서 가슴을 쿵 쳐주신 다음에 왼쪽 손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물에서 살짝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돌리시면서 포즈 해주시고 다시 손을 꼬아서 옆으로 오신 다음에 손등에서 하나, 둘 해주시고 고개, 시선, 왼쪽 보신 다음에 왼발 같이 하나 그 다음 다시 둥그렇게 돌아서 오른쪽 오신 다음에 왼손부터 내리고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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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오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대각선 그 다음에 반대편 왼손으로 대각선 다시 손 위, 중간, 아래에서 손을 돌려서 옆으로 쭉 뻗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손을 돌려서 반짝 반짝 왼쪽 왼발 그 다음에 둥그렇게 돌려서 오른쪽 보신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하나, 둘, 셋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다시 대각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대각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카운터로 알려드릴게요 내려오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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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5, 6, 7, 8 1, 2, 3, 4 5, 8, 6, 7, 8 다시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자리 정리 7, 8 내 몸이 확 머리가 위 돌아가 어때 지금 기분이 우리는 마치 자석 같아 서로를 안고 또 밀쳐내니까 너는 날 미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날 기가 막히게 해 너는 날 춤추게 하고 술 없이 취하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착한 날 독하게 해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그래 넌 너들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Hey, yeah, yeah 그게 악역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넌 너여야만 해 Hey, yeah, yeah 내가 아프지라도 지금 엔딩이라도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너는 내 끝장을 보고 모든 걸 덮으려 해 Good night The show must go 제가 세 Pegasus frameworks 스를 au Departmentтов 에어침 아까 principles 풍 vert 이 ş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